손빵아 오늘부터 소음죽죽순이다 아이고 대나무도 맛있고 죽슨도 맛있고 한 손에 대나무 한 손에 죽슨 아 그래도 죽슨이 최고지 대나무를 포기했어요 오늘부터 소음죽죽순 할거에요 아 맛있다 맛있다 탄다운드 주변에 나는 솜죽을 미리 맛봤지 빵빵아 내가 아주 뚠빵뚠빵 오늘도 변함없이 어 맞아 니 얘기했어 올해까지만 어린이야 내년에는 청소년 탄다 그 다음에는 얼음 탄다 되는거야 뚜빵이 네 네